이제 원어스의 신곡 무대를 감상할 시간입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우고 싶은 과거의 내 모습들을 지우고 또 새로운 내 모습으로 태어나겠다라는 포부를 담은 앨범인데요. 또 타이틀곡 이레이즈미는 되게 오케스트라 빵빵하고 감정적인 저희 보컬이 굉장히 매력적인 곡이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근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원어스는 사실 에너지가 장난이 아닌 그룹으로 저는 기억을 너무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번 신곡 무대가 약간 더 너무 궁금한데 포인트 안무가 있다면 살짝만 공개를 해줘도 될까요? 여기 따따따 5, 6, 7, 4 따따따 따라라라 새겨진 기억들 모두 다 이게 기억을 지우는 동작입니다. 기억을 지워버린 눈물 이렇게 흘려야 돼? 눈물 이렇게 흘리는 거 슥 이렇게 지워주면 이렇게? 자 일단 잠깐만 이거 그러니까 빨리 무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다다 새겨질 원어스의 EWAS ME 무대가 지금 시작됩니다. 다다다다 지워버려 지금 나는 위험해 살얼음 밤들 걸어가 빠져 drown drown because of you you 지독하게 아팠던 기억 속을 잠겨가 전부 다 lossless 밸버둥 잡았죠 one to you 네가 없는 날방은 덤벼 무자비한 세상은 덤벼 매일 눈빛 바라매 우습게 아직도 나는 그 순간 속에 길이 엇갈림마저 할 수 없는 우린 끊어둬버린 실름처럼 전부 다 다 다 다 다 지워버려 모두 다 다 다 다 다 다 버려 전이 다 다 다 지워버려 새겨진 기억들 모두 다 erase me now 난 머릿속은 blackout 마치 hav.- 토빈 공화 속에 맘부는 듯해 ahh yeah I so blackout 뒷걸음 지쳐 나 약성질에 걸린듯이 Erase me 다 다 다 지워버려 모두 다 다 다 다 다 버려 다 다 다 지워버려 새 가진 기억들 모두가 Erase me now 나 이거 hello 와 진짜 늦췄어 진짜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